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인들이 애초에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수없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해요? 하고 이 단어는 영어로 뭐예요? 이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성인반 수업에서 아마도 어머님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6학년 반배정 결과가 나와서 긴장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영어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인데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얼마나 흔하고 자기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반배정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명사로서 그냥 반배정이 있다라고 해서 there's 반배정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결정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명사로서 사용 가능한데 영어에서는 절대 명사가 없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해요. 이게 명사가 존재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근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영작이 막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휘 때문에 막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둘 중 하나예요. 그 어휘가 실제로 영어에 있는데 안 되는 케이스냐 아니면은 그 어휘가 영어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냐인데 이게 만약 후자라면은 그리고 전자일치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그 어휘를 찾아서 만들어서 쓰는 능력이 아니라 그거를 빼고 똑같은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즉 여기에서 필요한 능력은 영어 능력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인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6학년 반배정 결과가 나와서 긴장된다를 반배정이라는 어휘가 없으면 이걸 빼고 똑같은 의미의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내가 6학년에 어떤 반에 가게 될지 알게 되어서 긴장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학생이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못 만들겠어. 이거 못 만들겠어. 이러는데 그게 진짜로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한국말을 영어로 못 바꾸는 거고 그 한국말을 다른 한국말로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국말로 하는 것들을 유연한 사고로 자기가 다른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말을 영어로 할지를 그냥 이거를 순식간에 자기가 만들었던 생각을 바꿔서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로 애초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게 오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쓸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스텔라는 영어를 정말 정말 어려워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계속해서 문장을 한국어식으로 만들고 처음에 저랑 영어를 할 때처럼 그때로 돌아갔었어요. 오늘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마다 이제 기복이 있죠.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기복이 있을 텐데 잘 되는 날은 엄청 잘하는데 안 되는 날은 오늘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바텀. 그 뭐지.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딱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게 점점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최악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거. 이 문장이 약간 그런 편인데 좀 이런 식으로 오늘 막 말을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게 있고. 이것도 지금 그는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He doesn't listen to the teacher.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동사. 이 말을. 그는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거를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다른 동사로서 고쳐내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힘든 상황에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이 잘 받아들였고 몸도 낫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의 요약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정리해서 안키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키도 사실 많이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